진심으로 하는 건데 기다린다 홈페이지에 컴퓨터서 하면 내가 간다는데 진짜 가냐고 내가 배송을 가끔 가 내가 시간 많을 때 이제 배송 이벤트 한 번씩 해요 시간 많을 때 이제 한 번씩 배송 이벤트 해가지고 팬분들 찾아가지고 팬분들 보면서 포옹도 한 번 하고 악수도 하고 시간 남으면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좀 컴퓨터 조립해주고 이렇게 집에 오는 거지 사진 찍어주고 제주도도 와주냐고? 제주도를 어떻게 가 임마 말이 되는 소리라 이제 야 섬은 안 간다 미안해 여기 이거 저 뭐? 뭐 부산 이런 데야 갈 수 있겠지 시간 나면은 뭐 한번 놀러 가면 되니까 근데 제주도는 좀 그렇지 않냐? 제주도 가면 휴방 해야 돼 부산이야 갔다 올라오면 되는데 제주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는데 오래 올리잖아 임마 이걸로 이걸로 이기면 1000개 주시나? 아 미니언을 시 아 미니언을 시 놓쳐 평타 쿨타임 때문에 이리와 나간 대상에 실드 끝날 때 맞춰가지고 야 왜 왜 왜 맞아 앞에서 야 반피 나갔잖아 조심해 임마 1000개 승리 미션을 못했어요 원딜로 해야 되는데 승급전 마가사 승급전 마지막판에 그 해가지고 서포터 걸려가지고 완벽했다 야야야야야야 코그모 좀 해주세요 코그모 코그모 나이스 야 잘했다 야 잘한다 너 레오나 아이 니가 잘했어 마지막에 딜 넣고 죽은거 되게 잘했다 아쉽게 코그모가 이렇게 먹긴 했는데 요즘 게임을 집중하니까 잘하지 집중을 존나하는데 한판 한판 할때마다 꺼져 티무늬 좋다고? 야 티무늬 뭐가 좋아 우리 디옥끼리 다 한건데 아무도 안왔는데 아이 온다 애 온다 아 존나 해봤네 쟤 잔나 아 잔나한 애들은 왜 저러는거야 맨날 와가지고 괜히 막 씌어 페오리 던져서 해방 넣고 야 타워 맞을 때 딱 걸면 돼 타워 맞을 때 아 아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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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잉나게 한대 사람 덕분에 롱쩡하나 더 샀다 고맙다 야 집타이밍 뭐 아쉬울게 뭐가 있어 어차피 라인 밀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얘는 라인 푸시 별로 안좋아가지고 하나도 밀리는거 없어 놓치는거 하나도 없어 미니언 뭐가 아쉬울게 뭐가 있어 적당하게 왔는데 적당하게 왔는데 적당하게 왔는데 나 W 준비중 보그싱 보그싱 잡았다 이거 이블린 못걸어 플래시로 어 오케이 뭘 래퍼야 래퍼는 뭘 래퍼가 왜 나와 갑자기 내가 랩했나 방금? 나 랩 안했는데 뭔 개소리 하는거야 왜 못 먹어 어? 야 다이브 할래 이거 화끈하게 화끈하게 한번 가보자 어? 다이브 한번 하자 안 나오네 야 하지말자 어? 야 내가 그 내가 다이브 할때 원래 세개 들고 다이브 하거든 평타를 근데 내가 지금 한개를 썼어 원래 평타 세개 들고 다이브 해야되거든요 지니 이것도 나중에 강의 때 말해줄건데 지니 다이브 할때 평타 4개 들면은 4개를 다 못써요 두개 들면 딜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개를 들고 다이브 해야돼 세개 무조건 그니까 무조건이야 거의 이거는 다이브 할때 이거는 지니 요즘 안해가지고 내가 강의할때 말해주려고 했던건데 나도 모르게 나왔네 하여튼 지니는 다이브 할때 세개를 들어야돼 평타를 네개 들면 네개를 다 못써요 세개 들고 물자마자 평타 때리고 W쓰고 평타때리고 Q쓴 다음에 막타 때리는거야 이게 기본 콤보거든요 다이브 할때 2타로는 못잡고 4타로는 너무 많아가지고 강의해서 말할려고 했는데 이새끼 강의 세달전부터 한다고 말만 턴에 뒤질려 안돼 메타가 지금 너무 변화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강의는 소용이 없어요 님들 메타가 안정화가 돼야돼 로이드 끝 끝나고 새 시즌 올 때 프리시즌 때 강의 시작할 때 지금 메타가 너무 구려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맞잖아 메타 구리잖아 메타 구리니까 100으로 넘어가는거 아니야 지금 근데 원딜 메타가 원딜이 막 센 메타가 아니라 결국엔 이제 지금 원딜 메타가 롤드컵에서 원딜 메타라는거잖아 그 원딜 메타가 라인전에서부터 막 원딜이 막 세고 이런게 아니라 원딜 메타라는게 지금 어 서포터가 강력한데 그 서포터가 원딜이 뒷받침해주는거야 그러니까 원딜이 존나 센게 아니라 서포터가 되게 세가지고 서포터가 되게 센데 그 서포터가 원딜을 이제 뒷받침해주고 원딜이 드릴을 넣을 수 있게 해주고 위쪽에 있는 탱커진들이 원딜이 또 딜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원딜은 라인전에서 얌전히 파밍만 존나 처하고 이제 위쪽 애들이 지켜주면은 이제 거기서 딜만 넣으면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 원딜 메타인데 원딜이 약간 노예같은 느낌 그러니까 힘센 노예 그러니까 힘세고 힘세고 값싸고 좋은 노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예전에 진짜 원딜 메타때는 코고모 트위치 같은게 진짜 그게 원딜 메타야 예전에 베인 막 로이드컵에서 베인 나왔을 때 어? 원딜 메타라는 약간 그런건데 근데 요즘 원딜이 앞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앞에 탱커가 실수해서 죽어버리면 원딜이 뭐 할 수 있는게 없는 약간 원딜이 의존적인 원딜 메타라고 해야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의존적인 원딜이 원딜이 캐리를 할 순 없어 혼자서는 앞에 탱커가 버텨주고 서포터가 도와줄 때 그때서야 빛을 볼 수 있는거지 근데 그거 없이도 빛을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미드야 미드 애들은 앞에 탱커 없고 서포터가 안 맞춰줘도 알아서 혼자 캐리해요 페이커 바바 라이즈 갔다가 그냥 혼자 하잖아 그러니까 원딜 메타라고 보기에는 미드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원딜이 지켜주는거야 페이크 주고 페이크 주고 실드 써야지 페이크 실드 헬 살았다 살았다 그냥 죽을거야 아이씨 아이씨 중렬이 1000개 미션 성공했어 배교 잘해 중렬이 배교 잘한다니까 중렬이 배교 잘해 중렬이 배교 잘해 중렬이 배교 잘해 야 근데 존나 귀엽다 중렬이 방에서 중렬이가 이렇게 말했나봐 방금 배교 끝난 다음에 야 야 석현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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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 디오 하자고 전해라 애들아 라고 시청자한테 말했는데 지금 중렬이가 보낸 시청자가 2명밖에 없어 시청자가 하도 없으니까 2명밖에 안왔어 원래 이렇게 보내면 몇십명씩 와가지고 홍보해주고 막 이러면 끝났다 막 이렇게 하는데 2명왔어 2명 아 중렬이 배교 1등 했어? 중렬이 배교 잘한다니까 중렬이 배교 잘한다니까 중렬이 200명 보고 있다고? 그거 방금 가서 그런거잖아 내가 말해서 금방 또 없어지고 슬퍼한다고 야 걔 희망꽃하지마 그냥 걔 방송 보지마 그냥 안 볼거면은 괜히 봐가지고 걔 막 200명 들어서 기뻐하고 있는데 10분만에 다 빠지고 이러면은 뭐야 그게 어? 좆다 뺐었다 이게 뭐야 좆다 빼는게 제일 나쁜거야 그래도 지 친구 있는데 너 너무 무시한다고? 내가 그러면 친구 무시하지 누구 무시하냐 어? 누구 무시할 사람이 없어 내가 살면서 중렬이밖에 내가 무시할 사람이 중렬이밖에 없어 걔도 그럴걸? 어? 걔도 무시할 사람 나밖에 없을걸? 서로 임마 이씨 같이 이렇게 하는거지 힘든 사람끼리 어? 아 진짜 너무 살인다디 진짜 힘들그러고 다시 말하지만 다이브할 때 3타 그거는 한명 잡을때에요 4명 잡을때는 4개 다 들고 가야돼 얘 가죠 뭔소린지 중렬이 멕티당했다고? 아 진짜? 아 존나 불쌍해 아 어떡해 나이스 나이스 이기기만 하면 됐어 이기기만 하면 됐어 그래그래 와구와구 냠냠 와구와구 냠냠 아 안하네 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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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방끝 버프됐잖아 이번에 방끝 가야지 아 라이즈인데 방끝 가야되나? 롱스포 두개를 이미 올려버려가지고 뭐해야될지 모르겠네 아 이것도 너프됐잖아 원걸이 아 이미 롱스포 두개를 올렸는데 뭐가지 이걸로? 요거갈까? 멜모셔츠도 되고 정수도 가능하네 멜모셔츠 가기에는 라이즈 하나때는 멜모셔츠 가기에는 좀 정수 가자고? 그래? 뭐 상관없지 뭐 아무거나 가도 아무거나 가도 아무거나 가도 이겨요 어차피 다이아 이제 여러분들 저 마스터에요 다이아 하위권에서는요 제가 아무거나 가도 이겨요 그냥 공격력 붙은거 아무거나 가면 돼 다음템 뭐갈까 다음템 다음템 히드라 갈게요 히드라 못가네 다음템 그럼 뭐갈까 다음템 음 아무거나 그냥 공격력만 붙은거 아무거나 가면 돼요 아무거나 예? 저 마스터에요 마스터 다이아는 아유 상대가 안돼요 구인수 가겠습니다 구인수 구인수 상대가 안된다고 열 안된다고 열 이중열 이중열 야 중렬이 먹지당한거 존나 불쌍하다 어떡하냐 이게 인생 터졌네 도망가자 도망가자 리신온다 야 너 잘한다 너 씨 내 방송 되게 오랫동안 보더니 어? 때려줘 스턴 пу인수 잘 피하는데 어? 잘 피하는데 님들 추천하고 개찾기좀 해주세요 내가 못맞춘게 아니라 제가 무빙을 잘한거지 깔끔하게 하잖아 무빙을 되게 프로준비중인가? 중렬이 먹디당하는거 좋아하는거 같다고? 내가 보기엔 이거야 먹디당할걸 알고 미션을 했어 그 다음에 먹디를 당하면 불쌍한척을 막 하는거야 불쌍한척을 하니까 누가 100개를 쏴줘 거기서 자기가 어 뭐야 뭐지? 포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개를 딱 봤고 아 먹디하는 사람이 회장이 먹디했어? 아 진짜? 아 근데 내가 이말하기 좀 그런데 중렬의 방 회장이 좀 십세끼긴해 어 맞아 그쪽 회장 그쪽 방 회장이 좀 십세끼긴해요 네 아 맞다 구인수 가기로 했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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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기간에 팔고 구인수 가께 팔고 그냥 팔게 다음기간에 열정의 검 룬안가자고? 그래? 룬안가자 뭘 봐 임마 관객들만 볼 수 있다 패장이 다시 들어왔대 아 충전하고 들어왔네 그럼 쓰레기가 한거 치소할게요 쓰레기를 한거 치소하겠습니다 왜이렇게 쉽게 번복하냐고? 신경끄셈 야 코그모잔 나갔다 이렇게 밖에 못해? 어? 빰빠라밤 빰빠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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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빠빰 빰빠빰 커튼 콜 빠야 따야 꾸야 뿌야 타아 뒤질래? 야 빰 야 뭐가 미필이야 내 대 다 맞췄는데 되게 무서워한다 얘네 내 평타 한방 한방 님들 이 느낌 아세요? 진 같다가 되게 잘 크잖아? 그럼 내가 4타를 들고 있는 이상 아무도 나한테 못 가보는거 그리고 내 W 한대 맞을때마다 애들이 막 피가 막 막 날라가니까 막 W 막 긴장하고 막 다 피하고 내가 궁 열면은 막 그냥 아아 조만가 막 전쟁난듯이 막 어? 이 기분 알아요 님들? 에? 미드밀로 가자 미드 얘 진이 잘 크면 진짜 진짜 할 맛이 확실이다 얘가 진짜 아니 루난가라메 네 오늘 티문 나쁘지 않네 근데 지금 티문이 좋아서 소용없는데 부캐라서 이거 요건 다야 4인가 다야 3짜리라서 저건 딸거고 니인데 나이사 아 Q 날린 다음에 아까비 빡빡이가 어디서 너 플레이 쓸 거 알고 있었어 임마 한 대 타워를 한 대 와 야 이거를 날 죽이러 들어와 Q 쿨이 또 도네 방금 썼는데 방금 평타로 터뜨렸나? Q 쓴 줄 알았지 지니 버스 채민이라고? 지니 아까 버스에 가깝죠 원딜이 원래 원딜이 영어로 ID Carry 원딜이 원래 영어로 ID Carry에요 근데 Carry D 약간 팀을 이끌다는 AD로 팀을 이끈다는 약간 그런 뜻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좀 걸맞지 않는 약간 버스 성향이 있긴 하죠 원래 원딜이라는 그 Carry Carry하는 라인인데 불구하고 그 버스 성향이 약간 들어가 있는 원딜 지니죠 그게 네 그리고 전 마스터에요 죄송하지만 네 이틀만에 달았어요 그냥 달고 싶으면 다 알아요 마스터 아시겠어요? 제가 마스터에서 떨어지는 거는 제가 손이 아파서 휴방해가지고 휴방강증 되는 거 그정도 전 마스터 그냥 지방형이에요 그냥 아 챌린저는 가기 좀 힘들거든요 예 챌린저는 좀 힘들어요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지 얘네들 아 나 룬안 갔구나 룬안 갔더니 뭐야 막 좀 익숙하지 않은데? 다시 잡아봐야겠다 룬안 갔더니 익숙하지 않은데? 애들 죽는게? 뭐야 이게 다 타도 이렇게 되나? 오이씨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아 챌린저도 이번에 한번 가야되는데 와구와구 냠냠 야야 초과서 죽이자 초과서 죽이자 초과서 죽이자 초과서 죽이자 야 야 초과서 아무도 안 때려 아 아맞을 뻔 했다 맞았다 아 이씨 짜증나 이씨 욕전당하는거 아니지? 아 뒤에가서 궁킬걸 아씨 다음탱 구인수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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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역시 애들 어 니네는 마스터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 열심히 해라 내가 인정해줄게 아! 내가 누구냐고? 난 마스터야 아니요? 흐흫 아니 형 나 마스터야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줄게 형 마스터인 내가 흐흫 흐흫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도망가! 흑 오케이 여기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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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 완전 충신인데? 방금 플래시로 솔라를 줬어 나 위로 그냥 도망갈라 그랬는데 리신이 잘못가가지고 여친이가 중렬이한테 풍수소가 왔어? 여친이 일로와봐 어 디스코 들어와봐 얘기좀 하자 잠깐이면 돼 야 야 왜이렇게 쎄 야! 야 잠깐만 너무 너무 무리하는데? 어? 어이야 이씨 애들 쎄지잖아 어? 어? 아니 나 질투하는게 아니라 그냥 아 내가 궁금한거는 그런 그 그 그 기생오라버같이 생긴 그 공신새끼한테 왜쌌나 궁금해서 어? 혹시 사랑이니 너의 감정이? 어어? 냠냠 야! 왈꼴 왈꼴 냠냠 먹지도 않다 하길래 안쓰러웠었다고? 잘했어 그래 나는 잘했어 잘했어 TPA 누누님 감사합니다 한개 아 감사합니다 TPA 누누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헉 얼마나 바위개를 안먹었으면은 바위개 피가 이래 왜 야 끝내자 끝내자 누누 기다린다 님 이상한 템트리 때문에 열심히 하는 팀원이 질수도 있다고 생각 안하냐고? 열심히 하는 팀원 누구요? 누구요? 우리팀 다 질겜 모드인거 같은데 에어보기에는 방송타가지고 다 질겜하는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초가스 아까 타워에 맞는거 보셨어요? 웃으면서? 질겜이요? 누가야 누가 오 라이즈 으리! 아 으리 어? 어 으리 죽여 으리? 으리? 둘다 죽어 이 새끼들아 어딜 으리를 이 새끼야 내가 널 넘어가면 어떡할건데 니가 이렇게 때리면은 어? 이렇게 어? 아 야 으리 으리 자식들이에요 어? 나이스 상대방한테 역전의 기회가 없어요 이거 우리팀 되게 잘해가지고 오우 아 뭐야 왜 뭐야 아이씨 야 디스코드 들어와봐 디스코드 들어와봐 어 들어와 디스코드 디스코드 들어와봐 어 들어와 야 디스코드 들어와 야 야 뭐야 왜 안 끝내 너네 역전하고 싶냐 진짜로? 아 진짜 못 이겨 나 구인수 나왔거든 못 이겨요 나 구인수 나와가지고 그리고 구인수 플러스 내가 마스터라서 못 이겨 너네 어? 나 마스터 나 마스터야 너네 못 이겨 나 마스터라서 너네 다이아잖아 너네 다이아고 마스터의 차이를 알어디 내가? 누가 내 구인수 경로검 찍었어 긴 거 마스터 마다가 좀 부족한걸 흐흐흫 흐흫 뭐가지 갈게없네 총검가야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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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은 기본공격 피해 입히면은 추가로 112에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좋네 아 우리팀 되게 잘해 적으로 걸렸으면 힘들었겠다 이블린 아지르 초가스 되게 잘한다 됐다 아 주문력부터 있어서 큐딜이 세지는구나 어? 이것도 주문력 개소네? 아 주문력 개소 두개 있구나 원딜이 무슨 주문력 개소가 두개나 있어 그것도 되게 높아 1이야 1 이건 한 0.6 정도 하고 되게 높다 보통 원딜은 주문력 개소도 이렇게 있는지 몰랐네 아 야 뭐야 야 진짜 니네 뭐하냐 재미없게 뭐해 어? 뒷구멍에서 뭐해 어? 싸우고 있는데 앞에서 어? 뭐하는거야 뒷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어? 진짜 누가 제일 잘했냐 아 너무 다 잘했어 근데 누구 줘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다 잘해 레오나도 잘했어 초가스 줄게 초가스가 예능상이다 초가스 뭐야 이것도 승급전이네 오늘 이거 승급전 끝내면 되겠다 일단 이거 다이아3 올려버리고 오늘 저 마스터 갔으니까 어 다이아3 올려버리고 아 감사합니다.